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둔 수산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인데요. 강원특별자치로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국 어민들에 대한 보상책과 비용 마련한 일본 정부에 우리 수산업계 피해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어민과 수산업계 생계가 달린 중차된 문제인 만큼 시급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살살 털어들이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죠. 강원자치도는 특별법 3차 개정안 추안을 이르면 10월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황준호 의원님,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을 다듬는 세 번째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강원도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도의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3차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 발굴이 하나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2차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11개 과제가 있는데 이 11개 과제를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담아야 되는데 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3차 입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제를 발굴해가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8월부터 여러 가지 TF 등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국 입법 준비를 해야 되겠죠.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의원 발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부처 발의를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의 입장은 내년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3차 입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3차 보강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법안이 통과된 게 2007년이거든요. 지금 한 15년쯤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개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차례 개정을 하고 지금 구창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앞으로 강원도가 10년, 20년 계속 지속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 새로운 강원도의 어떤 과제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여기에 반영하면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3차 과정에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법안 통과 과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5월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과정, 그다음에 이번에 출범할 때 또 2차 개정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잘 돌아다 보고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단 이번에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와 같은 과정을 이제 말하자면 잘 제도화 비슷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 전원 위원님,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보셨어요? 일단 성과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는 게 성과예요. 사실은 출범 시기에 맞춰서 입법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도민 여러분들이 격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출범 전에 입법이 마련이 돼서 그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시기에 좁기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정부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다 얻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과 굉장히 진안한 싸움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경우들이 많은데 도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미입법 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교육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 도시 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들 그러니까 오염 총량제라든지 수지로염 총량제라든지 아니면 또 상수도 지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첨단 도시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자치도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역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과 세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요구했던 만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입법 과제들을 중점으로 3차 입법과제 입법에서는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과제 발굴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셨어요? 일단 두 가지 우리가 절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도 사실은 10여 년, 13, 14년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차 개정까지 1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어떤 절차를 말하자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죠.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맨 처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냥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해왔던 과정. 이런 과정에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애초에 제시됐던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말하자면 장기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조금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뭐가 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장기 비전 같은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예컨대 미래 첨단과학단지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통례랑 관련된 문제라든가 굉장히 강원도가 준비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수님 그렇다면 역으로 3차 기정안에 어떤 부분들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정리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들. 그것은 보통 법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이행하는 어떤 원칙으로서 시행령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법에 했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잘 담아내서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존 법안에 우리가 규제 완화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가 3년의 시안에 묶여 있어요. 시안에 묶여 있다는 건 뭐냐 하면 3년 내 성과가 없으면 다음번에 안 주겠다. 그런 의미나 다루가 없거든요. 그게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이제 제출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출했었는데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집어넣는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특례들을 발굴해서 넣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컴비네이션을 해서 이번에 넣을 건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어떤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좀 부분, 부분, 부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겠죠.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황전 의원님께서 혹시나 여기서 좀 빠졌다든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강원특별법이 풀네임으로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런데 뒤에 글로벌 산업도시 조성을 집어넣은 것은 강원도를 글로벌 산업도시로서 특별하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법령 명칭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칭만 담겨져 있지 강원도가 글로벌 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역량껏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뭘 어떻게 특별 해결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냐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재정 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낼 수 있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그런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뭘까?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입법 명칭에 담아냈으니까 그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산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강원도는 타 시도 비해서 산림 자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 산림 자원이 현재 굉장한 규제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그런 규제들을 강원도 스스로 풀어내서 특별하게 강원도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무 심고 각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림 자원의 패러다임이 힐링, 치유, 레저, 관광과 다 연결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블루 오션과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도교육청에서 교육특례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강원 지역의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교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특례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정대 의원님, 교육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게 어렵지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2차 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것은 교육부가 대단한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교육정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랄까요? 의지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자치, 강원특별자치에서 교육자치를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사와 런닝메이트하는 부분. 두 번째는 교육조직자치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특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한다면 강원도만이라도 일부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논리를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었으니까 교육특별자치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시범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모양새로 과제로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얻어내지 못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를 펼쳐보는 것도 저는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황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바람이에요. 예컨대 교사 증원 문제, 지금 이게 상당히 100명도 안 됐다고 해요. 이번에 교사 2명, 합격자가 말이죠. 97명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교대 인원들도 있고 사범대학 인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제 생각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장기적인 어떤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성 같은 것과 관련된 고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선 당장의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컨대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지금 강원도는 당장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예컨대 우선 당장 우리가 교사 수를 늘려야겠다. 우선 당장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가 가버리면 그러면 좀 설득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특권을 갖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좀 설득력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문제 또는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말하자면 특수한 권한을 좀 활용해서 전국적인 어떤 교육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고민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 같은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건 아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차 개정안 법안을 올리는 시기를 내년 총선 전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후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선 전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는다면 선거 국면에서 3차 개정안 통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교수님 먼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게 뭔가 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컨대 선거기 때문에 어렵다, 예컨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실무적인 시각이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당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결국은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기에 사실은 된 거잖아요.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 공약이 나오고 그것을 할까 말까 하는 것과 관련된 양당의 경쟁이 있고 이런 과정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선거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관심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힘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좀 크게 내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황영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한다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한 번 우리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총선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성격상 양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성격의 법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정치 법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협조를 다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에 이것을 각 당의 총선, 강원도 총선 공약으로 좀 함께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요구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경험 측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내년 1월에서부터는 거의 입법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12월 안에 사실은 법안으로서 제출은 시켜놔야 된다. 그렇고 난다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5월, 6월 두 달 동안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어요. 그때 적절하게 활용하면 오히려 쉽게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안에 법안으로 제출. 그리고 내년 총선 공약으로, 강원도 공약으로 각 당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담아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두 달 동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을 추진한다면. 아마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3차 입법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관장님, 어쨌든 1차, 2차 때만큼이나 3차 때도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지만 도와 도 정치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 전망은 3차, 4차가 더 어려진다. 왜냐? 1차, 2차에 담지 못했던 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입장 차이가, 강원도와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럴수록 사실은 정치권의 역량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법 과정에 어느 의원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또 그 지출된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강원도 정치권들이 노력해서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어쨌든 1차, 2차 과정에서는 그래도 강원도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힘을 합해서 사실은 노력했던 결과물들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차 과정도 물론 차기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강원도 정치권이 여야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입법 통과에는 한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하는 게 물론 최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사실은 시간을 질질 늘리고 협상 과정을 아예 나중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닫느냐,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되고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7, 8년을 논의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논란이었고 지금 현재의 법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1년 몇 개 딱 안 됐고 갑자기 법안이 통과되고 1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래 지속해야 할 게임이에요. 오래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내에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고 그것으로 선거를 치를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논의 같은 것들도 이번에 시작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컨대 선거가 있는 애와 없는 애. 또 대선이 있는 애와 지선이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만드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장기적인 전략 같은 걸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라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황 전 의원님께 먼저 드릴 건데요.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핵심 비책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비책이랄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강원도 총선 공약으로 각당에서 다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강원도 특별가치도법이 처음으로 통과될 때도 역시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찬성하거나 반대 이런 논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내에 뭔가 소개 성과를 이루게 만들려면 그러면 22대 국회의원 총선 강원도 공약으로 담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3차 개정안 통과의 비책은 무엇일까요? 총선 공약은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거는 양쪽에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건 여야가 나름대로 협력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공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인들의 당연한 속성이고 행동입니다. 그 일은 벌어질 텐데 그 내용에 있어서 누가 더 충실한 것을 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관료적이고 행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실제로 이게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진짜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일종의 법안 통과라는 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컨대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인프라라든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타이밍이 할 거냐. 얼마큼 돌파력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전쟁 결과가 나듯이 법안도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니까 조금 이제 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너무 너무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형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조금 뭐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장기적이고 좀 복합적인 그런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슈워드 선정 시간입니다. 오늘 좀 짤막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황전의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특별자치도라는 말보다는 특별한 강원자치도. 특별한 강원자치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했으면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강원도가 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발전해가는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치도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옛날에 어떤 여가수의 노래가 생각. 오늘 노래로 하시겠어요? 노래가 지금 첫 번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끝이 없는 길이자는 노래가. 끝이 없는 길이요? 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끝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자성 하나 보태면 자강불식이다. 자강불식. 쉬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와 강원 정치권 역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도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생방송 더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